오케이, 오늘 목표는 강태현입니다. 제 첫 번째 목표, 형의 이름. 공문화시키겠습니다. 제 아이언맨드라는 거고요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, 좋아. 전 연준이 형 얼굴부터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. 전 연준이 형의 후드 안에 집어넣겠습니다. 저는 수빈이 그냥 입안에 멀어지겠습니다. 저 그냥 수빈이 형! 지금 보라색으로 염색돼 있잖아요. 빨간색으로 다 보여요. 오케이. 저는... 형님 원래... 괜찮아. 괜찮아. 덤납. 파이팅, 형. 연준이 형의 머리 색깔 주황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빨간색으로 내가 집어넣지. 비벼서 주황색이 되겠지. 또 무슨 얘기 하려고? 스타벅스, 겅이 무슨 얘기 하려고. 출고인 엄마 나고 나가주세요. 주황. 왜요? 이거 멤버 주황? 이거 이런 거 다 있어. 형이 멋있어. 차. 주황. 참처럼 핑크. 들어가 볼게요. 갈게요, 이제. 어디 갈게요? 형, 이미 저희 옆에서 여러 번 했어요. 그래? 다 외우겠다고. 잘 봐주십니다. 찰떡팀. 형이 이거 맞춘 거 누구예요, 형이? 형이 형이야? 여기 한번 돌려서 봐주시면 안 돼요? 또 뭐였어? 이처 저 머리 보고 though. 잘 안 뜯어지더라고 아! 죽였다! 이야~! 단체만 그네 다 돌아와!